안녕 전 연수입니다. 여긴 오늘은 레고 갖고 놀겠습니다. 레고 오늘은 마이크라프트 레고 옵니다. 난 트레고니 난 닌자곤도요. 근데 한 사칸 드래곤이 오는 겁니다. 근데 그건 나중에 보여주겠습니다. 그래서 보여주면 사람들 진짜 깜짝 놀라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역한 공. 왜 저러실까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반대로 바로. 이게 진짜 진짜 센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실제 절대 안주. 음. 바로 드래곤 비행선. 비행선이 아니라 이건 배에요. 아니요. 비행선이 아니라 기계가 있어. 아니요. 난 이게 터지거든요. 터져. 이거 신기하죠? 근데 이건 이게 더 좋아요. 이게 더 좋은 게 아니에요. 어우 이거 빠졌네요. 여기에 가위고리 같은 게 있습니다. 이거를. 이거 오토바이도 돼요. 정말 좋죠? 네. 그럼 여기서. 대장 있습니다. 여기. 대장이 여기 있네요. 대장. 여기 대장 있어요. 여기. 대장. 여기. 대장을 보여주겠어? 대장. 여기 대장 있습니다. 대장이에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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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맞죠? 저게 대장의 첫 캐릭터에요. 이거 대장 캐릭터로 할 건데. 대나무가 빠졌네요. 대나무 아니야. 이거. 코코넛 나무. 코코넛 나무. 코코넛 나무가 빠졌네요. 코코넛 나무가 정글에 특히 많거든요. 특히 마. 어. 마인크래프트 아시죠? 오늘 마인크래프트랑. 봐봐요. 오늘은 마인크래프트. 플러스. 닌자고래. 오늘 마인크래프트. 이렇게 놀아본 적이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걸 해보고. 두 명. 두 명. 두 명 했습니다. 네. 저는 얘로 하겠습니다. 얘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였거든요. 얘가 제일. 얘가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에요. 얘가. 두 번 들어왔는데. 얘가 두 번 들어왔는데. 얘가 두 번 들어왔는데. 그리고 한번. 근데 갑자기. 우린 광광. 오오. 드래곤이 왔습니다. 피해요. 이제 이거 보일 겁니다. 이게 제일. 상당히. 위험한 드래곤입니다. 얘가 나쁜 애로 인정해주세요. 난. 지구리. 멀멀시피. 이거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이걸 어떡해요. 편이기저 ownership. 아닌데 우리 이거 어떡해. 아 잠깐. 저 오토바이 타야겠어요. 이 배로. 오. 저는.. 특히 배타. 저는 배타겠습니다. 운전. 먼저 손이 지워져 있겠습니다. 사람들이 다 이리로 와줘 나는 벨을 탈거야 사람들이 왔습니다 지금 이걸 탈고 있어 이거를 좀 치고 있어 제가 이걸 탈고 있어 배도 그 다음 오토바이도 누구 오토바이 탈자 여기요 여기 나 지금 사진이 안 보여 이거 진짜 센 애잖아요 그 그린 인자고 캐릭터인데 얘를 나쁜 애로 인정해줬어 제발 인정해줬어 제가 이거 그냥 찢는 거기 때문에 인정을 꼭 해주세요 연수도 플러스 그 다음 이거 얘는 죽었어요 얘는 죽었어요 얘 얘 얘 얘 얘 얘가 로봇이거든요 원래 어우 여기 사망했네요 사망했습니다 일단 공격을 해야합니다 옆으로 옆으로 대폭 여기가 열려요 기다려 여기 기다려 대폭할게요 아 내가 열려 그럼 이게 봐봐 여기 앞에도 봐보냐 이게 열려요 우리 바다로 갑시다 바다가 여기 바다가 여기 여기 밑에요 우리가 바다로 갈 건데 오토바이도 바다로 갈 수 있어 왜냐면 바퀴가 커서 네 바퀴가 크면 네 이제 바다로 가겠습니다 어디에 네 저 멈춰놨어 어 지금 위험해서 이거 이걸 해야겠어요 대장님 근데 감심이 이 드래곤이 진짜 오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걔는 바다 못 가 네 바다 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를 찾고 있을거 네 가고 싶습니다 어 네 어 멈췄어요 진짜 잘 될거 지금 이걸 다시 올리겠습니다 아니에요 뒤에 갑자기 여기 있고 오마이갓 대장님 플라임머신 플라임머신이 아니라 이제 바다에 공격이 됩니다 아 아 대포가 필요한데 야 대포 꺼내줘 이거 내가 이거 빠졌어 야 일단 대포 한개에 여기 넣어서 줬어 사자요 아 저 이거 빼 우리는 대포가 있지 우리는 대포가 있지 맞추자 맞췄어요 한 번 맞췄어요 한 번 한 번 맞췄어 아 챙겨놨어 맞췄어 pole 푸 근데 다행히 근데 이상하게 살아있습니다 이게 이게 목이 빠졌긴 빠졌는데 아예 안 빠졌어 뚜둤뚜 누구도 못 이기는 하아 푸잉 그래도 안 죽었습니다 야 던지자 날개는 빠졌어 날개 한 곳이 빠졌습니다 갑자기 날개가 다시 고쳐졌습니다 안되겠다 드래곤이 공격해서 고장났습니다 한종 안되서 사이버신을 써야겠어요 후라인 보지 못합니다 한종 고장났습니다 이제 풀려났습니다 여기 입에 빠졌습니다 만만치 않군 아래서 더 커야겠어 이제 대장이 날려왔습니다 간다 대장이 이걸 담갔습니다 이걸 여기다 던졌습니다 이제 대장이 날려왔습니다 이걸 여기다 던졌습니다 이제 입에다 걸어 됐어 됐어 이제 끓어 됐다 이제 나오세요 끓을게요 됐어 한쪽만 지금 가져가세요 이걸로 뭐 실험을 해야하기 때문에 한쪽이 죽었습니다 그럼 다른쪽도 두 번째로 세는 빨간색이 있죠 빨간색으로 죽여야겠어 셋 대장님 근데 이번엔 이 앞에 있는게 빠진거 이 앞에 있는게 빠진거 우리 이 끝장에 얘 아직 얘는 사라졌어 얘 오마이갓 괜찮아요 가위고리 삐잉 네 보여줄게요 얘 고장났습니다 근데 우리는 가위고리가 아직 있어서 가위고리가 근데 부서졌다 부지직 부지직 꽝 안 됐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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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칠 수 없어 이제 옮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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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지만 옮겨야지 옮겼어 오 너무 센놈이야 오 마이갓 대장이 어떻게 좀 써보세요 근데 대장이 안보였다는 사실 어디갔지? 대장 아비로 갔어 난 여기있다 대장 아까전에 네모에 쓰는데 이제 세명으로 갔겠죠 얘가 얘가 여기있는 착한 애가 죽인거에요 싱 꽝 근데 얘는 아직 안죽였어요 더 더워볼래요 어 이런 분신술 이런 분신술이 있어 이거 끌어 올리면 한 명이 죽었습니다 한 명이나 썼어 얘 죽었습니다 네 이제 딱 한 명이 남았습니다 이실 그런데 얘는 아무도 못이겨 하여튼 피할까 하여튼 피할까 흠 이제 난 육 못되게 뜨거운 풀봤어 throughout 피했어 짜신 파워 구해졌다 어! 이겼다! 그랬는데 이게아니야 그 다음이야 아직 남았다 전기 아이스! 아이스맨! 얘 착한 일 됐어? 어 내가 이전에 실업했어 얼렸어 어! 플라잉 머신이다 넌 이거 타 플라잉 머신이 다시 고쳐졌어 우와! 오면 다 이제 이겼습니다 아 힘들어 조종했는데 일단 이거 포 나는 이거 타야겠어 어! 슛 빨리 빙! 내 목숨 딱 두개가 있습니다 어! 뭐야! 제자님! 왜 했어? 왜? 한명 또 살아났습니다 웬일? 으응! 이 분신술이 되는 것 같아요 아우 이건 분신술이 아니라 죽어도 끄떡떡떡떡떡 웬일이 얘는 못 이긴다고 했어요 근데 목이 자르면 돼 목이요 근데 목은 진짜 딱딱하다고 써있었어 안 돼 근데 안 돼 딱딱해 근데 이게 이거 한 번 맞으면 다시 닦아야겠지 이게 야 이게 얘 눈이야 아 이거 이거 바꿔줘야 돼 이거 빨간 눈이야 갑자기 꼬리가 잘렸습니다 근데 이게 얘 눈이에요 이 빨간 눈 얘한테 대왕한테 얘는 피했다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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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t 반사 끙 띵 같이 끝났라 박스 이번엔 아무것도 못 해 이제 못 해요 아무것도 얘 이자 얘네 이제 반 и 이제 안주거 이렇게 이렇게 아니야 업그레이드가 만들지 못한거 이제 마지막 파워 나한테 제일 셀 파워가 있어 이렇게 죽었다 근데 아직 남은게는 아니다 여기 그 다음 근데 얘가 제일 센 파워가 있어 그 다음 한명 더 여기 놔라 봐라 피 놔라 봐라 피 다시 피 이 바다 네 솔라임머신 달고리로 싸우고 있습니다 이겼습니다 아우 엄청나게 쎈니 네 네 저가 이제 엄청나게 쎈니 이겼습니다 이제 끝 바이바이 다음에 또 봐요 바이 네 네네 우리